자회전 신호에 따라서 자회전할 겁니다. 자회전하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자회전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네?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어이쿠!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았어요. 제가 정지선에서부터 사고 진영까지 얼마나 됩니까? 한 25m 됩니다. 아, 자회전... 가죠.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뭐야 이거 나 멈추라는 거 뭐야.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여기, 아, 여기가. 보행지 신호 빨간불, 나도 가도 되는구나.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부딪쳤어요. 멈춘 게 아니고요. 시속 한 20km 정도로 가다가 빨간불이네, 속도를 줄이다가 옆에 횡단보도 나 가도 되는 거네.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황! 들이받았어요. 후방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뒤차가 너무 세게 들이받아서 후방 카메라가 망가져서 후방 영상은 없다고 그러십니다. 뒤차 영상 받으셨나요? 아, 뒤차 영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뒤차가 100%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뒤차는 이거는 직진하는 차들, 좌회전 차로 가야지. 여기서 이 차는 여기서 직진하는 차들을 위한 것이지 좌회전 차는 그냥 갔어야 되는데 왜 신호등이 헷갈려서 멈췄느냐? 당신 잘못이야. 이유 없는 급제동이야. 따라서 블박차에게도 30% 잘못 있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번 사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의 100% 잘못이다. 신호등이 헷갈린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뒤에 소들이받은 차의 100% 잘못이다가 38%. 신호등이 헷갈린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가 38%.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4% 있습니다. 저는 뒤차 100%냐 아니면 블박차에게도 한 10 내지 많으면 20% 있느냐. 그걸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4%는 되네요. 이거는 해당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박차 속도가 중요하죠. 블박차가 부앙! 나가서 쭉 가다가 급제등했으면 그러면 아니, 가야지. 신호를 잘못 본 건 당신 잘못이야.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나다 급제등하면 어떡해. 그럴 때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블박차 속도가 천천히 가요. 지금 좌회전한 지 얼마 안 돼요. 천천히. 속도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속도가 쭉 가속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앞에서 나가고요. 뒤에 차 따라오고요. 내가 가서 쭉 가려고다가 벽! 했으면 그러면 블박차 당신 나 볼테미인 거야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려요. 속도 느리게 가면 뒤차도.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와야죠. 그리고 앞차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저걸 급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다가 빨간불이네 이상하네. 살짝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차갖고 보행자 시민도 빨간불이네. 그럼 나도 가지? 가야 되지?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꽝! 이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의 100% 잘못이냐. 블박차에게 한 10%, 아주 많으면 20%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뒷차의 영상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9조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갈 때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죠, 갑자기.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나도 멈출 수 있는 만큼의 안전거리 지켜야 된다. 앞에 뭐가 갑자기 튀어들어서 멈췄다. 그럼 나는 위험해서 멈춘 거 아니냐. 내가 위험해서 어떤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어떤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그래서 나 멈췄다. 내가 갑자기 멈췄다. 뒷차는 나를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 유지해라. 그런데 앞차가 이의 없이 멈추면 넌 이의 없이 왜 멈췄느냐. 너도 잘못이 있다. 그게 19조 사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 예컨대 경찰관이 탁 수신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감속하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급제동했을 때 앞차도 이의 없는 급제동일 때는 예전에는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약부가 잘못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의 없는 급제동일 때는 오히려 앞차의 잘못이 더 클 때도 있는 거죠. 예컨대 뒷차를 고탕망에서 일부러 푹 해서 보복운전. 그런 경우는 앞차 잘못이 더 큰 거죠.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가 가다가 이의 없이 가다가 진출을 헷갈려서. 그런 경우는 이제는 앞차의 잘못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뭡니까? 앞차의 무슨 제동? 급제동입니다, 급제동. 그런데 아까 좌회전에서 나간 차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속도가 좌회전 천천히 해서 시속 20 정도에서 급제동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뒷차의 100%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급제동일 때가 앞차에게도 잘못 있는 거지 앞차가 천천히 가면 뒤차는 그 차에 따라서 저 차 천천히 가면 내가 옆으로 피해가든가. 아니면 나도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돼. 물론 신호등을 헷갈린 거, 그것은 이유 없는 거예요. 신호등은 왜 헷갈렸어? 그런데 뒤에 뭐가 붙나요? 이유 없는 급제동일 때. 앞차가 속도 잘 줄였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급제동이 아니기 때문에 100 대 0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신호등 헷갈린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앞차에게도 한 10% 있습니다. 아주 많이 못돼 20%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뒷차가 앞차가 천천히 가는데 왜 천천히 왔어야죠? 앞차가 이제 쭉 가겠지? 아니죠. 앞차를 보면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왔었어야죠.